복지TV와 FG아크스가 대한적십자사의 은나노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. WBC 복지TV와 FG아크스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은나노마스크 기부 전달식이 지난달 27일 서울시 영등포에 위치한 복지TV에서 진행됐습니다. 기부된 FG아크스의 은나노마스크는 2천만 원 상당으로 복지TV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됐습니다. 한편 이날 기부된 은나노마스크는 3중 필터 구조로 먼지와 바이러스 침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귀가 편안한 것이 특징입니다. 또한 세탁 시 재사용이 가능해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